제이쉰 연중 캠페인 소상공인 기살리기의 10호점은 신정시장 내에 위치한 떡집입니다. 3대째 운영대 전통떡집으로 알려진 이곳. 맞춤떡과 흥미영양떡 등 여러가지 떡들이 질비해 있고 고소한 냄새가 구미를 당겼습니다. 여행이나 결혼 등 이벤트를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단골 손님마저 뚝 끊겼다며 한숨을 짓기도 하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결혼이나 관광 같은 게 취소되면서 떡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줄면서 타격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단골들이 찾아와주셔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한켠으로 큰 힘이 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가게 임대료를 내는 것도 버거웠는데 재난지원금으로 떡을 사러 오시는 손님들이 부쩍 너러서 도움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가게 힘내라고 일부러 찾아오신 손님분들 덕분에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아 제이시엔은 나눔을 실천하며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가게의 희망과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집니다. 코로나19 극복 제이시엔이 소상공인들과 함께합니다. 코로나19 극복 제이시엔이 소상공인들과 함께합니다. 코로나19 극복 제이시엔은